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경남도 내부 보고서로 성별과 연령 등 확진자 정보와 검사 현황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